오이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야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걸 왜 마음대로 꺼려보세요 니가 쓸 수다탈을 봤는데 몇 군데만 수정하면 좋아지겠다구나 단 몇 군데야 한번 볼까 제15 시작부터 지금 몸에 새싹이 눈을 뜨듯이 새롭게 만들어 볼까 그냥 엉망이란 말에 엉털이라고 재능없는 나에게 칭찬으로 날 잡아두지마 밋밋해 가슴이 뛰 쓰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음악에 갇혀버린다 나는 어디에 서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흘려다녀야 하나 흘려다녀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는대로 왔다 갔다 난 뭘까 스케일 써볼까 내 뜻은 내 뜻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뜻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뜻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뜻은 내 뜻은 내 뜻은 내 뜻은 내 뜻은 사롬밤 내 뜻은 내빙하니까 내 뜻은 한글자막 by 한효정